오우 아잉마워 아이고 후이 바울 이렇게 꺼끄라면서 있는거야? 엄마야 이쁘거 엄마야 이쁜거 아잉바울의 사랑법이에요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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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뻐서 어쩔까 아잉바울 일어나 이제 밥 먹자 아니 후이 말고 엄마야 엄마가 까무지 마 그러고 막잖아 자 이제 엄마 잠 있으면 밥 먹어야 돼 후이가 얌전히 자고 있어 자 엄마가 대나물을 먹으러 식사를 하러 옆방으로 갔는데 혼자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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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먹었어 엄마가 놀라기 전에 할부지가 놀라겠다 오 내발 와우 내발에 힘이 다 들어갔네요 앞발은 정확히 뒷발은 약간은 슬프지만 내날에 힘을 주고 방금 서는 모습 연습 많이 했구나 루이 바울 아잉 자연스럽게 앞발을 들었어요 후이 바우도 루이 바우도 와우 아니야 할부지가 후이 바우 앞발 던게 너무 신기해서 동생도 오늘 앞발을 들고 뒷발에 힘 주는걸 계속 연습을 했었거든 와우 근데 루이 바우가 이렇게 아빠를 잘 들고 있다고? 압수사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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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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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보세요 저 걷고 있어요 두 발로 걷는거에요 할부지한테 가려구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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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할부지한테 오려고 애쓰고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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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꾸러기가 돼가고 있어요 이 눈빛 좀 봐 이 호기심의 찬 눈빛 장난치려고 하는 눈빛 에잉? 아잉? 흐헤헤헿 장랑꾸러기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 루이바오가 루이바오 아이잉? 장난치려고 장난치려고 하핰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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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갑니다 아 시원해 인제? 고개 드는거 봐 인제 아버지 목소리 난다고 쳐다보고 이제 회전도 잘해요 아버지 놀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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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거지 이제 앞발에 힘이 생겨서 이제 고개를 뻑뻑쩍 뜨네요 오이구야 너무 오겠네 이제 앞발에 힘이 다 생겨서 이제 글만 힘이 좀 생기면 걸어다니겠어요 그치? 오이구 이제 뭐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회전도 가능하구요 할부지한테 갈 수 있어요 할부지 딱 기다려 할부지 딱 기다려 우와 할부지 딱 기다려 놀러 갑니다 오이요 할부지 지금 가고 있어요 딱 기다려 오이구 우와 아휴구 쉬야를 하고 나니까 많이 힘이 솟지 배도 고프고 자 쇼쭈먹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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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안하네 저거 쇼쭈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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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렸어요 응. 잘 들렸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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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잘 먹었네. 많이 잘 먹었네. 많이 잘 먹었네. 응. 아니야 아니야 배불러요. 가만히 있어요. 많이 지쳤어요. 아 내일 더 먹자. 내일 더 먹자. 응. 응. 배고파? 배고파?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응. 응. 잘 먹었어. 왜 올라오려고. 안 돼 안 돼. 응. 안 돼 안 돼. 응. 응. 아니야 이봐. 맛있게 드셔도 왜 와요. 왜 또. 왜 또. 응. 그래서 하려고?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아이고 착해라. 응. 응.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먹을 때는 그냥 먹고 있어. 알겠어? 응. 응. 아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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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무 먹겠었어? 아이고. 아이고. 어디 후이바오. 후이바오는 자고. 후이바오는 자고. 응. 후이바오는 개나무 드시고. 응. 아이고. 또 인사로 올거야. 아이고야. 인사로 오셨어요. 응. 아이고야. 하이바오. 왜. 할 얘기 있어? 후이바오를 키우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하이바오. 아. 아. 후이바오 유과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상담이 필요한가요? 받아요? 뭐가 문제죠?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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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후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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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핸드폰 말씀해주지 말고. 핸드폰으로. 후이바오 지우는 거야. 후이바오. 후이바오 잡아 있고. 아. 알겠어. 알겠어.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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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자로도 잠을 자는 거야. 후이바오. 응. 엄마 따라가다 지쳤어 여기서? 응. 엄마 저기서 식사하고 있는데. 엄마 식사하고 있는데 따라가다 지친 거야? 아잉. 응. 엄마한테 가려고 그랬구나. 하하하. 자. 체중 한 번 재볼까 후이바. 자. 으쩔아. 으쩌쩌쩌 아이고 자 한번 기다려봐요 호이버와 체중을 재로 봅니다 호이버와 체중을 얼마나 되나 볼까요 으이야 자, 간전히 호이버와 체중은 육수3으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호이버, 다시 돌아갈까? 할부자랑 돌아갑시다 으쩌 자 또 할부지랑 돌아갑니다 자 할부지가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엄마한테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할부지랑 체중재로 갔다오네 조금만 기다려 할부지 금방 일어서서 할부지 쫓아갈거야 호위방 조금만 기다려 할부지 금방 걸어서 할부지 쫓아갈테니까요 호위방 앞다리를 짚고 앉는게 너무 이쁘네 아 니표가 앉았어 어 그래 할부지 보려고 돌았어요? 지금 놀아서 할부지를 봤어요? 안녕 이쁜이 이쁜이 안녕 자 엄마 먹고 볼때까지 좀 기다려 네네 할부지 네네 할부지 그래야지 응 저 아버지 이따 올게요 오늘은 호위바오와 로위바오가 교체를 하는 날이에요 엄마에게 있던 호위바오가 육아실로 가고 육아실에 있던 로위바오가 엄마에게 놓은 날입니다 밤에 엄마랑 다퉜니? 아기 떨어져자고 있어 둥돌리고 응? 아이고 좀 이따 봐요 아기 떨어져 으응? 엄마가 엄마랑 다퉜니? 아기 떨어져 하악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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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어여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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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위바오 재정은 7.0이네요 7.0 호위바오 가자 5.5 pled randomly 5.5 칩 오우 오랜만에 만났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해야지 4개월이 다 돼가네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자꾸 살아래고 그래 도둑이 가만히 가지마 너도 니가 출근이 더 커서지 루이방 동둥이 봐주는거야 동둥이 쳐주면 훨씬 더 나가면 돼 아이고 이제 놀래잖아 루이방 니가 소리치고 그러니까 동둥이 놀래잖아 루이방 동둥이 예쁘다 해줘야지 잘 지냈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응? 그래 아우 루이방하고 이렇게 친한 척 하는데 아 루이방하고가 오랜만에 엄마에게 들어왔어요 엄마는 대나무를 먹고 있고 아우 루이방하고 저 우조탄 자세 루이방하고 엄마한테 보여줘 저 내발라 줄 수 있어요? 어이? 루이방하고 두 발로 아주 넘넘하게 살겠습니다 자 아이 루이방하고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이에요 애기가 빈채새를 벗는 대로 우조탄을 대나무를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애기가 안심할 정도가 됐다고 아이 루이방하고 판단하는 거죠 아우 루이방하고 그래도 루이방하고 왔는데 인사는 좀 해야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야 루이방하고 너 대나무 먹는 거야 혹시? 엄마가 대나무를 덮어 놓고 갔구나 아 대나무 이불을 엄마가 덮어주고 식사하러 가셨네 이제 엄마가 우리 애기들도 대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대나무를 물어다가 우리 애기들이 있는 주변에 대나무를 두고 내요 자연스럽게 애기가 대나무를 이길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휴 이제 안 있기도 하고 와 너희 봐 긴장한데? 그치? 한 대번에 섰어 아빠를 떼야 되는데 앗자! 우와! 돌봐! 돌봐, 어딘데? 뒷발에 힘을 줄 줄 알았어요 어떡해, 어떡해! 이제 앉아서 지태도 보여주고 앉아서 지태도 보여주고 훌륭한데? 다시 한 번 해보자 아이쿠네, 아이고 떡볶이 찼네 아이고, 떡볶이 찼네 발이 안 빨라가지고 할아버지 봤어요? 아, 못 봤어, 할아버지 못 봤어 할아버지 못 봤어, 괜찮아 할아버지 못 봤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연습 많이 했다, 그렇지? 자, 우리 루이 버어가 지금 바빠요 할부자 퇴원하고 오늘은 우리 루이 버어가 이제 엄마의 도움 없이 응가를 직접 한 모습입니다 할부아 할부아 엄마의 도움 없이도 이제 응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부아 엄마의 도움 없이도 이제 응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부아 엄마의 도움 없이 할부아 엄마가 좋은아버지 아아 그래서 할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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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안녕하십니까 슬픈 과연? ày 예 예 잠시 네 고독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부러 한번 벗기 시작했어요? 아우... 간편한 서류를 싶어 했는데 아휴 조심! 아이고... 신경을 하더니 스스로 벗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우와! 또 할 수 있을까요? 어휴 조심! 아휴 조심! 아휴 조심! 그냥! 아휴 조심 조심! 아휴 조심 조심! 내가 널 맞게... Agora paso! 아니야! 우와! 됐어! 와서 화연자중! ня! 마아! 야! 어이? 야고아라, 야고아라! 야고아라, 야고아라! 야고아라! 루이바오가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서 네 발로 서고 걸으려고 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쓰러졌다 계속 일어나길 반복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 후바오 때 이 모습을 지켜봤는데 또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이런 모습이 새로운 감격이네요 아우 감동이야 루이바오 루이바오 핸드폰에 침 발라가지고 화면이 뽀얘졌잖아 다시 닦았어요 10월 25일에 처음 루이바오가 스스로 응가하는 모습이 발견이 됐는데 오늘 또 루이바오가 스스로 응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응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건 이제 호구가 다 발달이 돼서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응가도 하고 걷기 시작한다는 루이바오의 실정입니다 루이바오가 스스로 걸음마를 하는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루이바오 루이바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엄마 혼자서 이제 동생이랑 루이바오 같이 놀고 가야 되니까 응 잘하네 우리 아이바오 루이바오 오늘 행복한거야 엄마가 엄마가 아이바오라는게 얼마나 행복한건지 몰라 할부지한테 오고싶어도 엄마가 못오게 할걸? 그치? 이리와봐 그러면 옳지 아이바 호이바 여기로 밀어봐 진짜 밀어주는거야? 좋아죽겠네 좋아죽겠네 그냥 호이바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뽀뽀도 쭉쭉 해줘 오지 아잉 아이고야 아잉 귀여워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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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이게 누구 배가 이렇게 빵빵한데요 응? 응?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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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